자, 잠깐 찍었으니까 다시 가봅시다.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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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.. 잠시만요 으 으 아 맞다 너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저 도로로 하는거 없다 으 으 아, 뭐지? 어디에 오래되냐? 어디에 오래되냐? 여기도 좋아 미쳤다 진짜 어떤 생각이들어? 나? 어 아 무슨 생각? 그래? 왜 그럴 수가 있지? 와 하지 않아 봐 아 물을 끌고 그랬다 그치? 어 이걸 이렇게 올라가면 빡사히 열나나? 뭐? 이렇게 올라가? 빡사히 열나나? 이렇게 직선으로? 어 왜 그렇게 올라가? 띵 돌아가야 되니까 어 그리고 여기 막 저거 당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5초 내가 들어줄게 아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네 일단 커피를 묶어버리자 지금 때리게 아니 아니 그 무거운게 아니고 팔 팔 두편에 둬야지 괜찮아 괜찮아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잠이 막 깨지 않아? 여기 졸린게 아 진짜? 어떻게 여기다 졸릴 수가 있지? 약간 게임하는 것 같다 게임 막 캐릭터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 내가 그냥 경지 좋다 끝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네 미끄러지지 미끄러지지마 가파르다 근데 절로 갈까 아냐? 절로 갈까 아냐? 너무 가파르다 이게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우리 사진기 너무 멈출 것 같아 아 그래? 이게 한번 쓱 넘어지면 어 막 길러 떨어지는 것 같아 하 저거 올때만 옆으로 피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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